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 해볼게요 그림이죠 3번하고 4번인데 그림 같은 경우에 템플릿을 외우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코칭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림을 정말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옷만 조지거든요 옷으로 다섯 문장 여섯 문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점수가 완전 깎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도 쉬운 거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행동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행동이 복잡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일부러 복잡한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근데 행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약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작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is a picture by a lake 하던가 아니면 this is a picture in a forest 해도 괜찮아요 숲은 숲이잖아요 그쵸 여기 강인지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강인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lake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판 가스통 같은 거 이런 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스캔할 때 안 할 거를 일단 제껴놓고서는 빼야 돼요 그쵸 그리고 대충 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세 명이 있죠 그래서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pictur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장 했어요 지금 두 문장 그 다음에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motorbike 하면 되겠죠 이게 오토바인지 모터바이크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there is a bike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시험장에서 그냥 모터바이크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문장 그리고 이거 다음에 행동을 못 하겠으면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and also there is a ship 그쵸 배가 있죠 배에서 지금 오토바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거를 150 160 목표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말아봐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행동 제외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는 건지 당기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웬만하면 당기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two children are pushing 하던가 아니면 two children are pulling the motorbike 그쵸 근데 이거를 막 배에서부터 땅으로 끌어내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다섯 문장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약간 조금 내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it looks very difficult 그래서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it looks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정도 해가지고 추가하면 되게 문장이 풍부해지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버지 같다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뭐 하고 있겠죠 배를 뭐 붙잡고 있거나 뭐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애들만 힘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쵸 아니면 이 사람이 돈 주고 시킨 걸 수도 있는데 아동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요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이제 배경 할 수 있죠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trees and it's very green 하면 되겠죠 이런 간단한 표현 있잖아요 it's very green 그쵸 되게 푸릇푸릇하다 녹색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템플릿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장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되게 쉬운 건데 그리고 저는 날씨 같은 거가 좋으면 거의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overall the weather is really nice and it's a beautiful picture 이러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합니다 그냥 되게 아름다운 사진을 근데 뭐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햇빛 좋고 그 다음에 뭐 강가고 이러니까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얘가 타는 오토바이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아동학다같지도 않고 사실 그쵸 어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되요 어때요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 외우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템플릿을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틀린 문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 있긴 한데 거의 그렇지 않고 맞는 문장을 거의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행동묘사 기본 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템플릿이 없으니까 뭐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뭐 나중에 뭐 따로 해서 만들어서 영상 올려볼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분석을 그림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초딩 느낌 초등학생의 그런 분석하는 정도 근데 초등학생은 되게 똑똑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할 때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가스통은 왜 있지 이 뒤에 배는 어떻게 설명하지 아 이거 나룻배 같은데 이거 나룻배가 영어로 뭐지 아 이거 오토바이 당기고 있고 두 명이 있고 이 사람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이 상황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강가구 뒤에 이거 나무 설명할 거고 세 명이 있고 오토바이 설명할 거고 배가 파랗고 그 다음에 이 배는 그냥 무시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뭐야 이거 안 해야겠다 아이씨 그리고 이거 이 친구도 입고 있는 거 굳이 해봐야 별로 지금 이건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에 옷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를 못 하겠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만 조져요 The boy on the left side is wearing a yellow t-shirt and white pants and some boots long boots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 girl is wearing a white long sleeve t-shirt and black shorts and flip-flops 뭐 샌들 이렇게 하거든요 flip-flops은 졸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안 좋습니다 그걸로 막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는 별로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감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수를 높게 받는 거를 도움을 준다기보다 내가 점수를 안 까이는데 도움이 준다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못하지 않고 너무 옷만 하거나 단조롭게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다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